정부가 해운, 조선업종 등에 대한 구조조정의 청사진을 제시한 지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전방위로 몰아닥친 구조조정 칼날이 매서운데요. 오늘은 김혜영 기자와 함께 구조조정에 놓인 산업들의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재 가장 뜨거운 현황 하면 조선과 해운업에 대한 구조조정일 텐데요. 먼저 해운업계의 상황부터 알아볼까요? 네, 해운업계는 현대상선을 필두로 이번 주 구조조정의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상선은 이달 31일과 다음 달 1일 양일간 사채권자 집회가 열리는데요. 사실상 이 집회 이전에 용선류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용선류 협상이 불발될 경우에는 결국 법정관리행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용선류 협상의 데드라인은 이미 지난 상황입니다. 당초 20일로 약속됐던 시간을 넘기게 되자 금융위는 물리적 시간을 구애받지 않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현대상선을 법정관리에 보내 배짱이 없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런 인식이 퍼지면서 현대상선은 물론 한진해운의 용선류 협상도 우위를 점하지 못한 채 끌려다니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진해운은 현재 1,100억 원의 용선류를 연체하고 있고 다음 달이면 2천억 원대로 불어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전일 한진해운은 벌크선 한 척이 용선류 연체로 인해 남아공에 억류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참다못한 선주가 실력행사에 나선 겁니다. 결국 이 여파가 번져 해운동맹에서 퇴출될 가능성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네, 해운업에 이어서 조선업도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지금 조선업 침체 속에서 수주까지 바닥이 나면서 대형 조선사부터 중소형 조선사까지 다 휘청휘청하고 있는데요. 지금 조선업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STX 조선해양이 전일 사실상 법정관리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조선업체는 이제 빅3와 중소형사, 투트랙 전략의 구조조정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사실상 감원부터 퇴출까지 그야말로 최악의 아내를 보낸 조선업계는 실험하고 있는데요. 한때 세계 조선사 4위에 이름을 올렸던 STX 조선은 3년 동안 4조 원대의 자금을 수여받았지만 결국 회생에는 실패했습니다. STX 조선에 이어 SSP 조선 역시 삼라 마이더스 그룹과의 매각이 불발되면서 법정관리가 유력해진 상황입니다. 한편 빅3로 불리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은 지난주 채권은행을 통해 추가 자구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구체적인 다음 행보를 정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조선과 해운뿐만 아니라 지금 철강산업 쪽도 위태위태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사실상 구조조정의 바람이 철강업계까지 강하게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당장 구조조정이 필요한 민간업종으로 철강업계를 분류하지는 않았고요. 공급과잉업계로 분류를 하면서 사실상 심상치가 않은 모습인데요. 현대제철과 포스코 등이 포함된 철강협회는 최근 구조조정 방향을 진단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나 채권단이 직접 나서서 구조조정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셈인데요. 철강업체들은 진단 결과를 토대로 오는 8월 시행돼 정부의 지원정책인 원샵법에 적용을 받을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 구조조정 한파가 몰아치면서 지금 소비도 위축되고 있다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기업의 구조조정발 소비심리 위축이 가장 큰 문제로도 드러나고 있는데요. 사실상 구조조정을 시행하면 많은 인력이 감원되게 되면서 이에 따른 금융업계의 불안까지 겹치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내수를 중심으로 한 경제성장세에 위축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런 현상은 실제 지표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달 연속 상승했던 소비자 심리지수가 하락세로 돌아섰고요. 특히 조선과 해운기업이 거점을 두고 있는 울산과 경남 지역에 불어닥친 소비 한파는 그야말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1분기 소비 증가율을 살펴보면 울산과 경남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울산과 경남 지역은 1년 전보다 소매 판매가 1% 증가한 반면 전반적인 전국의 평균은 4배가 넘는 4.5%를 나타냈습니다. 이처럼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지금 산적해 있는데요. 앞으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상 전일 STX 조선해양이 법정관리행위 확정이 되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구조조정에 무능함과 무책임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사실상 업계 전체에 관한 해석도 없는 상황에서 이해가 부재한 상태에 부족한 자금을 메워주는 땜질식 자금수열이 이루어지면서 구조조정에 더욱 큰 화를 부른 건데요. 결국 밑받은 독의 물붙기로 실패한 STX를 반면 교사 삼아 향후 조선과 해운 전반을 결쳐 과감한 결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산업 개편의 큰 그림과 경제 논리에 입각해 살릴 기업과 퇴출시킬 기업을 가려내지 않으면 결국 혈세만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 산업 전방위로 불어닥친 구조조정 현황에 대해서 보도국 김혜영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